너무 슬퍼... 긴장돼서 미칠 것 같아서... 어떡해! 어떡해! 어? 쥐도 왜 다르지? 대신하고 왔는데 여기 20분째 헤매고 있어! 뭐 할 건가요? 오늘은 셀프 보차를 여기다가 만든 갈대밭 샀고요 치트지도 샀고요 근데 생각보다 짧아요 전면을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분위기만! 테이블! 이것만 있으면 완벽하지 않을까! 전구도! 아! 건전지 라고 하네? 도착해서 사야 돼! 그리고 꽃차라고 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? 뭐라고 생각해요? 음식! 그 전에 음식을 사람들이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? 같이 갈 사람! 같이 갈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... 뭐라고요? 메뉴팍! 이 색깔! 이거 잘라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! 아이고! 아이고! 메뉴팍 귀엽지? 아 부드러워! 따따란! 메뉴는 뭐 더 먹은 거예요? 그거 먹는 거 그대로 적을 건데? 맞아요! 아이고!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... 이렇게 무릎을 끌고 앉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다리가 그렇게 안 길어진 것 같아 다리가 짧아... 아!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... 한 그거를... 벗으러 선 적이 없는데? 이 부분을 썼까? 5등... 사마포묵탕 가리비찜 사마포묵탕 가리비찜 사마포묵탕 가리비찜 이제 치우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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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기 아니라 이거 자기가 저거 지금 자기가 위에 저거 박아놔가지고 삐뚤어져있으니까 저기 한 부분 다 박아가지고 이거 마음이 좀 가려지네 거기 둘 다 앉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습기도 여기다 이렇게 좀 가습기도 왜 빛나 빛나서 이것도 하나의 어때 이제 느낌 나지? 아까도 느낌 괜찮았어 이렇게 해서 주문은 잘못됐지만 소감은 어떠신가요? 내 소감이 중요해? 자기소감증이 하는거지 그냥 꾸미고 싶어했다는거지 너무 짧아 근데 하나씩 더 사야되겠다 얼마나 집을 포장한 집으로 만들려고 느낌있지? 나쁘지 않아 아 생각해보니까 소주잔이 하나밖에 없네 개미 칫솔로 닦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솔로 닿는다 짜잔 어떡하지? 아 나 뭐 먹을 것 같다 이거 뭐야 이거 왜 먹어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? 오 다른데 국시리 뭐 어? 물 마실래? 아니요 왜 이거 마시는거야? 아니 안녕 이따가 자르는거야 이따가 자르는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자지럽네 담내를 제거해줄 수 있다고 해요 짜란 음 진짜 맛있다 내꺼 쓰입 저리봐라 안녕하세요 오늘 나를 위해서 이거 준비해줬어 가르비찜이 뭐지? 와 대박이네 근데 뭐 먹는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? 왜 이대로 왔다고? 네 그러면 요리 한 사람은 오늘? 이거 자르고 이거 놓기만 했어 손배 부하 손배 후배 콘셉트로 갈까? 아우 좋습니다 펑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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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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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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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